한 앤도 안 빼놓고 4년 전수하고 있는 거는 거짓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애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해가 다시 오기 싫어하셔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다 아프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이뻐지고 관객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아니요. 인기는 분명하고 정말 우리 분위기 사진대 옷을 취한 거네요. 정말 작품에 군문문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그런데 어디가 군문문을 좋아하세요. 어디서 와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짓댄 한 마루를 처음으로 홈페이지만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이번에 드리도록 하거든요. 네. 가구하고. 자잔나무 책상 사진 보내주시고. 우리가 먼저 들고. 진짜? 자잔나무 책상 사진. 아니요. 자잔나무 책상 사진. 자잔나무 책상 사진. 손을 푹 넣습니다. 제가 푹 넣어서. 네. 아, 꼽혀주세요. 아, 꼽혀주세요. 네. 벌려보셔서. 여기. 어? 인천. 어? 제가 인천이거든요. 뭐란더. 이게 뭐죠? 오늘 통일 시작해내시는. 네. 이름은. 윤선미씨입니다. 윤선미씨. 네. 아, 꼽혀주세요. 아, 꼽혀주세요. 어디 계세요? 용현동이죠? 용현동이죠? 네. 논현동. 아, 논현동. 아, 인천은 논현동 있나? 인천 논현동 있나 봐요. 논현동 조건이. 용현동. 용현동이. 용현동. 오늘 주황하고 타이페까지 갖도 수 있는 한국어를 해드렸습니다. 타이페이 왕복 한국어 건. 위기우구약도는 허건돼래요? 타이페이 왕복 한국어 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부시 반응 3동. 반응 3동. 정. 정. 도. 하. 탈로. 헷. 중. 정. 저희 정했습니다. 상하의 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대봐요. 아니요. 그쵸? 그럼요 에이콜에 들려주시 그쵸? 하나만? 두개? 여러분 몇 공원이에요? 한 공원이에요? 두 공원이에요? 네! 자 여러분 더 열심히 에이콜 방청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들려드릴게요